111번 가겠습니다 Work offers social satisfaction, comradeship and contacts with clients, customers or pupils 이렇게 됐네요 자, 워크라는 것이 이제 일이잖아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offers, 제공해 준다는 거죠 사회적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지애죠 com-readship, 동지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직장인들은 서로 어떻게, 직장에, 동요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com-readship입니다 이 com-read라고 하는 것이 친구라는 뜻이죠 com-read, right? 그래서 ship 더한 거예요, com-readship, right? 동지애 그 다음에 context, 접촉이죠 누구랑 접촉합니까? 고객, 고객이고 고객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pupil, 학생이 되고 고객이고, 가게에서는 그 다음에 clients,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만족감 주죠 그 다음에 com-readship 주죠 그 다음에 context with clients 고객들과의 접촉을 준다는 겁니다 맞죠? ok, it makes us feel needed and recognized and may give a man's status of which he is proud it, it, 마찬가지죠 누구랑 여러분들,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정체를 밝혀라 그쵸? 정체를 밝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makes us feel 일이 우리한테 뭘 느끼게 만듭니까? needed 아, 내가 요구되어지는구나 needed, 내가 필요로 하다 뜻이지만 needed니까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쵸? 그니까 일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남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needed, 알겠죠? 이 느낌 아시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죠 내가 직장 안 나가면 전화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and 나오면 recognize 나오죠? 이게 과거 분사, pp, 그 다음에 pp입니다 이 recognize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인정하다는데 ed가 붙었으니까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남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어떻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들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and now죠? 그리고 예쁘게 표현을 보죠 그리고 또 it, now죠? may 지위 또 이, 이라고 하는 것이 a man 자, 인간에게 status, 지위를 준다는 거죠 status, 지위 어떤 지위죠? of which he is proud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죠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전치사는 원래 어디 있었던 거죠? 요 뒤에 있던 거죠? 요것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be proud of 시작 자, be proud of 뭐가 뭐야?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다시 시작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되잖아요 그쵸? 그니까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지위를 그 인간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2번은 정말 멋진 문장이죠 별표 100개를 박아 두시고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 amount 이때 있던 뭘까요? 있던 있던 뭐야?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이 글이 쭉 있는데 중간에 잘랐단 말이에요 그쵸? 있던 뭐야? 앞에 나온 직전 정보죠 앞에 나온 직전 정보입니다 자, 앞에 나온 직전 정보입니다 우리 뭔지 몰라 어쨌든 그 다음에 amount amount가 뭐야? amount amount는 결국 어디에 이르다라는 얘기에요 그쵸? 아주 중요한 수거입니다 amount 물론 총개가 얼마다 그쵸? 우리 가게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총개가 뭐 5만원입니다 우리 가게에 물건 샀을 때 있죠 그쵸? 총개가 amount amount to 5만원 이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또 어떤 뜻이냐면 또 보세요 결국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 어디에 이르다 그럼 or it amount to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는데요 or it amount to 하면요 그것이 이것이죠 그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뭐뭐이다 시작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번역으로 뭐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것이 뭐야 앞에 내용이지 직정정보 앞에 나온 내용이 결국 의미하는 것 의미하는 바는 is 이다 뭐다? we do not so much believe what is C as C what we believe not so much as B not so much as B not so much as B 입니다 A 라기 보다 B라는 얘기죠 다시 시작 A 라기 보다 다시 시작 A 라기 보다 B이다 다시 A 라기 보다 B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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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믿는 것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피자인데 그렇죠?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쟁반인데 그렇지? 그걸 피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쟁반이잖아요 그렇죠? 쟁반인데 쟁반을 믿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걸 본다는 거니까 아하 저게 피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건 믿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 착각한단 말이에요 쟁반을 보고 피자 아니야? 피자 그림처럼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하겠어요? 버스 마찬가지죠 버스도 보면 여러분들 522번 그렇죠? 버스가 어? 오고 있는데 이게 225번 그렇죠? 225번 버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는 225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522번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522로 읽는 것이 아니라 225번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보는 것을 현재 보고 있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주 멋진 문장이니까 잘 챙겨두시고 what it amounts to 잘 챙겨두시고 amount to 결국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이라는 거 너무 고급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Okay Language has provided mankind with its most important tool for human progress and as such it may well be the greatest human invention 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provide죠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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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ith b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뜻이죠 시작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뭘 제공해왔습니까? 네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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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의 가장 중요한 도구 그쵸? 그것의 가장 중요한 도구 뭘? human progress 인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를 인류에게 제공해줬다는 겁니다 알겠는데? 오케이 그리고 as such 그렇게 그것처럼 자 그리고 그것처럼 as such yes 이슈 누구죠? 이슈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may well may we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하게 되면 뭐 뭐 하는 것이 그쵸? 당연하다 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뜻입니다 이것이 may well이에요 잘 챙겨두십시오 may well 중요한 힌트입니다 중요한 구조에요 수거 잘 챙겨두세요 네 자 그러면 그와 같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인간의 발명품인 것이 당연합니다 ability 능력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communicate 소통하다 뜻이겠죠? 의사소통하다 through the use of language 언어 사용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i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가장 중요합니다 뭐 중에서 어부 다음에 어부 다음에 복수명사 시작 어부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게 되면 어부가 뭐야? 뭐뭐 중에서 뜻이야 시작 뭐뭐 중에서 뜻입니다 all the unique 모든 독특하고 놀라운 인간의 인간의 뭡니까? 특징들 중에서 and now 이렇게 또 예쁘게 병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독특하고 놀라운 인간의 그렇죠? 모든 특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사용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정리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14번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중요한 번호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잘 보시죠 those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란 뜻이죠 those who 하면 어때요? 뭐 하는 사람들 with them 어때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at their disposal 이 대어를 가둬야 돼요 이 대어가 바로 those를 받는 거죠 those 사람들이란 뜻이야 알겠죠? 여기서는 사람들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대어를 쓴 거죠 그 다음에 at ones disposal 이때 ones가 소유격이잖아 그치 소유격 여기 소유격 at 다음에 소유격들하고 disposal 여러분 disposal이 무슨 말이야? 처분 그치? 처분이라는 뜻인데 처분 처리 그런데 at ones disposal에서 아주 중요한 수고예요 뭐냐면 누가 누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누가 누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at ones disposal예요 그럼 대어가 누구죠? 사람들이니까 그럼 시작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넉넉치 않는 사람들이죠 그쵸? 시간이 넉넉치 않는 사람들 시간이 많지 않는 사람들이죠 시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치? 제한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may well may well 앞에 나왔는데 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시작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해요 뭐가 당연합니까? despair of 입니다 여러분들 despair of도 너무나 중요한 수거죠 뭐뭐를 단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뭐를 단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뭘 단념할까요? gain acquaintance with 입니다 여러분들 acquaintance 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안다는 얘기에요 뭔가를 아는 것을 acquaintance 라고 해요 그럼 gain acquaintance with 하면요 뭐뭐를 알다 뜻이야 이 no라는 단어도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 no를 쓰지 않고 gain acquaintance with 하면 더 멋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고급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쵸? 제대로 adequate adequate이 뭐야? 적절한 그쵸? 적절한 뜻입니다 적절하게 아는 것을 단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뭐냐면 제대로 알 것을 단념한다는 거죠 뭘? many signs signs 광경이죠 광경 또는 경치 그쵸? 경치나 뭐 광경입니다 그리고 treasures 보물이 되겠죠 보물 그쵸? 어떤 보물입니까? 관계대명사 대씨 나왔네요 어떤 보물이야? 영국이 즉 런던이 가지고 있는 경치와 보물을 제대로 알 것을 단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영국을 가게 되면은 정말 볼거리가 많죠 역사적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쵸? 볼 것도 많고 우리가 그쵸? 느낄 것도 많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영국을 갔을 때 그치? 많은 경치라든지 볼거리 그 다음에 보물들 너무나 많은데 이걸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을 제대로 알려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제한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쵸? 영국이 가지고 있는 런던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치와 많은 보물들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을 그쵸? 단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알아두시죠 정말 중요한 수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됐죠? 네 다음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115번 115번이죠? 115번 네 115번 자 오케이 Most of us however take life for granted 입니다 그쵸? 여기 보면요 however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하지만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take life for granted 그쵸?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그쵸? take a for granted take a for granted take a for granted 무슨 말이야? a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그쵸? for granted 당연하게 뜻입니다 그쵸? 당연하게 이렇게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또는 삶 또는 생명 이런 얘기죠? 삶 또는 생명 생명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그치? 당연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죽을 날짜가 아직 멀고 또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거하고 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생명을 당연하게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One day 자 어느 날 We must die 우리 죽게 된다는 거 틀림없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usually 보통 우리는 그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중국날이죠? 그 중국날을 as far in the future find the future 자 미래의 먼 곳으로 그쵸? 먼 곳으로 상상합니다 picture a is b 시작 picture a is b a를 b라고 상상하다 그러니까 중국날을 먼 미래라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When we are in buoyant health death is all but unimaginable 우리가 말이죠 자 be in health인데 어떤 건강 상태에 있다는 뜻인데 buoyant buoyant 자신감에 차있는 뜻이야 buoyant 해볼까요? buoyant buoyant 우리가 자신감에 차있는 건강한 상태일 때 죽음이라는 것은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건강할 때 죽음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먼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당연하게 봐야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5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 bye